어? 지금 왔어 What the thing? 대박 대박 떼떼떼떼 미스터 스피디 어떤 밥지? 뭐 먹을 건데? 천국 장 두 개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번에 소고기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먹었습니다 진짜 운동이 빡세지 않고 일단 식욕이 더 비수베켜 그렇다 식욕이 더 비수베켜 식욕이 더 비수베켜 맞잖아 다람이 간조 무시 18번 수험 14.3도 트름이 나오는거 왜 트름이 나올 때 질문을 하셔서 트름이 하고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아다리가 극히 맞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트름을 할 수가 있지? 나 트름 고의적으로 못하는데 여기 없고 여기는 없고 동태 한마리 건졌어요 갔는데 없으면 편의점에 가볼게 편의점밖에 없는 이제 저기 가서 동태 한마리 건졌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어도 입 다물고 할 수 있어 입 다물고 트름이 나와? 입 다물고 트름이 나온다고? 입 다물고 트름이 나온다고? 아니지 입 다물고 어떻게 트름이 나와 근데 트름은 입 안 벌리고 못하죠 콜라먹고 입 안 벌리고 트름하게 못 가있다가 이빨 조약이 아직 안 좋냐고요? 네 아예 안 좋아 잘 됐나요? 오늘 뭐 그거 없었어?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 떨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원이 좀 올라서 돌덩을 한 번 오랜만에 치러 나왔는데요 이쪽은 작년에 쌍퍼거리 했던 그 자리죠 영상 보실까요? 오늘은 돌덩을 트 있습니다 우와 빠졌어! 우와 이런 일이 이거 보세요 이거 봐 겁나 커 우와 진짜 까요 오빠 그곳입니다 쌍퍼거리 했던 그곳입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JW 피칭에 제가 요새 주력을 쓰는 거죠 서프잇 550입니다 제가 써본 결과 이게 제일 구현력이 좋더라고 그리고 닐은 시마노 액케 1120 라인은 퀸스타 16호입니다 60호 뻥돌 그 다음에 거치대는 아진공방에 레인보우 티탄 64 거치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와이어 캐브라 직결반을 18호 그리고 이쪽은 15호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4자 미션이 있고요 돌돔 그리고 돌돔 33.3 뺀찌죠 뺀찌 33.3에 있습니다 오늘 금식을 걸고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해 여기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션 도전 도전 자 오짜나 한 포인트 놔둡시다 여러분 빠쌰 좀 해주라 빠쌰 빠쌰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잘 봐라이 우와 17,000개나 우와 진척하고 한 번 꽂아라 오짜나 잡자 영원님이 큰 선물이다 오짜나 한 마리 줬으면 좋겠다 오오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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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람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혹시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다른 거 같아 볼륨이 아닌가 보다 청탕 두 번 건들고 맑잖아 다 먹었어야지 밑에 테트라에서 꼴락도 해도 피해 안 될 것 같아요 뭐요? 밑에 테트라에서 꼴락 누워 한번 가져보려고 여기 누워가 네 네 상관없어요 누워놔 여기보다는 묵니가 낡긴 할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정보도 없고 묵니 테트라가 날 거예요 묵니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가시면 3개월이 나오잖아요 카카오맵으로 네 묵니향 방파제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나오시죠 네 안전하게 남겨주세요 아 작년에 쌍포거리 했을 때 생각한다 거기 진짜 안 나왔거든요 육자 잡고 나서 지금 또 한참 또 안 나왔어 한 40일 동안 안 나왔나 아 70일 그리고 육자를 60일 만에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고기가 나왔어 46, 48점은 이렇게 며칠 나오다가 그리고 고기가 또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70일 만에 여기서 쌍포거리를 해요 40, 50 50, 50, 50 50인가 쌍포거리를 했어요 그랬던 곳이네 자 이거 입지로 왔던 걸 한번 다시 거져볼게요 닭고기 닭고기 좋네 입을지도 알았으면 그냥 내가 보니까 쥐치나 뭐 이런 거 들지 않을까 와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오시불라고 세조하면서 거울을 봤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여기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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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진짜 복근이 빨래 팠는데 여기가 쏙 들어가 그러지 원래 쏙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가 쏙 들어가는 거 알아? 옆에가? 와 나 깜놀했어 얼마 만에 보는 여긴지 쏙 들어와 한 번 보여주면 땡인 거를 나중에 한 번 보여드려 체지방이 없어졌어 진짜 한 번 보여달라고 해? 목록에는 86kg인데 체지방이 없어 체지방이 몸에 와우 다시 퇴출 할 겁니다 일단 퇴출 어우 돈은 없어도 깜짝이 오 어 오 첫 입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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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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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 대박! 대박! 빨리 와! 빨리 와! 야! 오빠들 돌돌매 왔어! 드디어 돌돌매 왔어! 빠졌어? 빠졌다고? 어머! 빠졌어! 왜? 지금 힘쓰면서! 와! 진짜 빠졌어? 어떡해.. 빠졌어! 응 빠져버렸지 어머! 어떡해! 와! 힘 겁나! 와! 인지가 완전 돌돔이인데! 와! 오짜야 오짜! 와! 와! 어떻게 하냐! 아! 겁나 컸는데! 낚시를 못해가지고! 와! 봤어요? 낚시대 키고! 우와! 와! 대박! 아! 아깝다! 어! 힘장 떨려! 와! 씨! 아우! 아까워! 아우 씨! 진짜 아깝지! 이렇게 놓친 거! 아우! 아니! 다 와갖고 테트라 바로 앞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살 걸렸었나 봐! 테트라에 보더니 완전히 쳐박아버린 거야! 야! 오짜도 내가 오짜 초반이 아닌데? 돌돌매 그러겠다고! 용왕님 땡큐!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와! 내가 못 꽂았어! 너무 좋아갖고! 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왜 갑자기 못 집어넣었냐면! 채구! 집어넣어야 되는데! 채구! 얘가 바로 또 꽂는 바람에! 집어넣다 일로 빠진 거야! 옆으로! 아이고! 와! 크다! 씨부레! 아유! 오랜만에 스릴 있었다! 아! 아깝다! 오메! 아유! 씨부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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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부레! 사인이 어딨어? 어? 안 되는데? 진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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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배입니다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오빠들 예초 밥 좀 갖고 올게요! 나! 똥에다 해줘요! 예초야 니가 볼거리에도 말이 좀 살려줘라! 어이구! 예초야! 예초야! 냐앙! 먹어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아 왜 그랬냐 하면 이쪽에 붙어버리니까 죄송한데 한마디 한번 육자 잡아오셨어요? 혹시 육자 잡아보셨어요? 네 어디 육자 잡은 사람 앞에서 어허! 어허! 참! 아니 육자도 안 잡아본 양반이 어디 어허! 뭐라구요? 니그! 아 유튜브 각 뽑느라고 그런 거예요 유튜브 각 뽑느라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아버님 죄송해요 주말에 하고 잡아가게 생겼네 이거 주말에 하고 잡아가게 생겼네 이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죠 자 이거 자아 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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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면서 또래에도 zusammen 살기 먹을려면 살기 또 가져와냐 이게 열기 다 미끼 그대로 나왔대 다 아 애들 왔네요 이끄어억 구독과 좋아요 이따 끝나냐 이끄어 5. 차이점